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로 이어갑니다. 1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배달액 관련 민원 이야기 좀 나눴는데요. 저희가 좀 더 들어봐야 될 내용 같아서 2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 1부의 말미에 이제 카톡에 있는 아이 사진까지 들먹이면서 또 업주에서 협박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실제로 좀 충분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 개선 방법이나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살펴보면 배달 서비스의 소비자 불편사항 중에는 배달 음식에 대한 이물질 신고나 원산지 표시와 같은 식품 안전 문제가 일단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기본적으로는 배달앱 운영 과정에서 가맹점 관리에 대한 어떤 배달 앱 측의 책임성이 좀 부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음식점 광고 시에 음식점 영업효과증을 좀 확인하는 걸 의무화한다든지 해서 불법이나 영업 취소가 된 음식점의 주문 중계를 금지하거나 또 원산지 표시같이 위생 안전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보면 표시된 주소지에 해당 식당이 없더라. 그다음에 영업장은 폐쇄되었는데 배달 서비스로 계속 영업하는 음식점이 있더라. 이런 사례들도 좀 있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 앱 가입 시에 등록된 주소나 휴대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이 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 1인 가구도 많고 그중에는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문제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력범죄나 성범죄 정가자의 배달 대행업에 대한 취업 제한 검토도 좀 필요하지 싶은데요. 현재 택배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력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대행 기사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간혹 국민청원이 올라온다든지 기사화 돼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도 요즘 종종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문제들이 꾸준히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배달앱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 이런 사업자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또 배달 노동자들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역시 이런 문제 해결 방안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맹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수수료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배달앱에 지불하는 평균 사용 수수료가 약 36만 원. 그다음에 배달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약 11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150만 원 정도는 항상 그렇게 수수료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수료는 4년 동안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식점 입장에서는 배달앱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배달 요금에 또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인데 또 그렇다고 요즘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는 이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영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29% 정도의 민원이 배달앱 운영과 관련해서 가맹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그다음에 또 부당한 마케팅을 요구한다든지 그다음에 과도한 수수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담을 줄여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또 사례를 보다 보니 그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한 다음에 소비자가 연락이 두잘되거나 음식값 지불을 안 하는 이른바 무전취식이죠. 허위 주문 이런 사례도 신고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 나타나겠지만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행위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달 노동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안전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로 배달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배달원에 대해서 치료와 보상을 위해서 그 배달 대행업체에 대한 책임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재보험법이 개정이 돼서 7월이면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이른바 특고라고 얘기하잖아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한 건당 한 5만 원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아직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용 대비 과태료가 크지 않으니까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사고 후에 치료나 보상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친 다음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천 후에 어떤 장거리 배달을 좀 제한하거나 배달원들에게 운행과 관련한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좀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배달량이 굉장히 늘면서 다양한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열심히 또 일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가시기 전에 아까는 저에게 퀴즈를 주셔서 이게 이름이 뭐죠? 이 인형이? 청백입니다. 청백이. 이게 청백이고 권익이. 권익이.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저희도 퀴즈를 좀 애청자분들께 드려서 상품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좀 잘 들으시고 힌트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뭐 맞추신다고 해서 저희가 과장님께 선물을 드리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좀 기대를 하신 것 같지만 그런 건 없고 퀴즈 나갑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오늘 선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창고가 거의 꽉 찼어요. 선물 다 드립니다. 최근 호주에서 금반지를 낀 이 물고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호주 노폭섬 해안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환경운동가가 발견한 건데요. 자신의 블로그에 반지 주인을 찾는 글을 올리자 하루 만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해당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결혼 반지였는데요. 반지를 준 환경운동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바다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금반지를 낀 물고기 어종이 무엇이었을까요? 1번 금붕어, 2번 모래숭어, 3번 한국어. 노래 힌트 한 번만 더 주시죠. 과장님 힌트가 혹시 가능하실까요? 애청자분들을 향한 힌트입니다. 제가 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회요? 이 타이밍에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저 그 뭐랄까요? 저 오늘 어종 얘기하는데 갑자기 잡아먹는 얘기를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힌트 주시죠. 회를 좋아하는데 저는 숭어, 숭어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죄송한데 그런 힌트 내실 거면 앞으로 다시는 부탁드리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의 김영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요일 2부는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쉬는 직장인들은 매주 이맘때쯤이면 피로가 잔뜩 쌓여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만 참자. 이런 주문을 또 외우곤 합니다. 자칫 주말에 충분히 쉬지 못하면 피로를 짊어지고 다음 한 주도 보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피로가 쌓이다 보면 개운한 아침을 맞이한 게 언제인지 한참을 떠올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 귀 쫑긋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만성 피로. 과연 털어버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기능 의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요즘 몸이 안 좋다 하시는 분은 단문호 1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094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Y10 라디오 유튜브 댓글창과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외과 전문의 사랑의 의원 송재현 원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Y10 라디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퀴즈 좀 들으셨나요? 듣고 계셨죠? 네. 원장님께도 힌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생각을 안 해봤네요. 해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매주 건강 상담을 진행을 했고 오래 됐는데 기능 의학이라는 건 죄송합니다만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겁니까? 기존의 현대의학은 우리 몸 각 장기에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특화되어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세포 단위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과학이 발달됐기 덕분이죠. 그래서 의학이 좀 더 계속 세분화되고 질병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발달이 되어서 내과 외과 이렇게 각과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요. 각과에서도 각 질병별로 더 세분화가 되었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생존기간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만성질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성질환들은 단순하게 어떤 장기에 질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조절해 주는 어떤 기능들이나 능력들이 상실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의학으로 접근하다 보니 정답을 또는 원인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래서 좀 기능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게 됐고요. 이런 기능의학은 우리 몸을 유기적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화해 준다. 그런 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잘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셨는데 그러면 기능의학 클리닉에서는 어떤 질환을 다루는 겁니까? 그러면 현대의학에서 기존의학에서 아직 질병이라고 보기 하지 않는 그 전단계의 증상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죠. 오늘 얘기하고 싶은 대표적인 만성 피로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인은 모르게 나타나는 만성통증 이런 것들도 하나의 치료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인을 알기 어려운 질병들이 있습니다. 귀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는데도 나는 늘 어지럽다. 그다음에 원인은 잘 모르게 늘 수면 장애가 생기거나 생리 불순이 생긴다. 이런 것들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 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데 원인은 아직 잘 알 수 없는 이런 천식 아토피 뉴마티스 같은 경우도 이런 기능의학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사질환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대사기능을 깨어져서 나타나는 질병들인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또 나아가서는 암 같은 질병인데요. 이런 질병들이 오래 지속된 경우에는 아직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는 것이 제한이 많이 되다 보니 귀밍의학을 첨가해서 치료하는 경우 아주 좋은 효과들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현대인의 불치병 만성 피로인데 만성 피로를 좀 털어주기 위한 방법 이 기능의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만성 피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 질병이 없이 지속되는 피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피로가 지속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에너지의 문제라든지 자유신경, 호르몬 개통 이런 우리 몸을 조절해 주는 거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기능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좋기 때문에 기능의학으로 치료를, 만성 피로를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로는 쉬면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흔히들 만성 피로의 범인, 지목할 때 회사를 많이 지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밖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다 보니 피로의 원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쉬면 좋아지는 피로를 단순 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 들어서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가 해졌을 때는 쉬어지면 금방 회복이 되죠. 하지만 어떤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쉰다고 해서 이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만성 피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부족화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뭔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속적인 노력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든 수면 장애가 지속이 되든 요즘은 많이 나타나는 환경 독소, 중금속 오염 이런 것들 다양하게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원인들을 우리 몸이 열심히 치료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어 해서 완전히 너가 곧돼 버리는 거죠. 그때가 바로 만성 피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원인들을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또 이런 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이 고생을 하다 보니 이미 신경계, 호르몬 계통, 그리고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특히 제일 중요한 장 건강들이 훼손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원래대로 회복을 해 주어야지 만성 피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성 피로도 질병이나 질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만성 피로도 징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병명들을 이제 이미 이제 하여서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피로가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피로가 있을 때를 만성 피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저는 확실히 이제 만성 피로 같아요. 그런데 이게 피로라는 게 사실 본인의 어떤 감이라든지 주관적으로 좀 본인의 느끼는 것에 따라서 피로가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진단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피로라는 것이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말 진단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이 있긴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어떤 특별한 질병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원인으로 인한 피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설명할 수도 없고 원인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반복될 때 또는 이 피로가 현재의 어떤 노동으로 인한 생긴 피로는 아니다. 그런 것도 아까 처음 앞에서 한 얘기와 비슷하긴 하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피로 자체가 내 일에 지장을 줘야 된다. 일을 하는데 힘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 또는 개인적인 활동도 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휴식으로도 풀리지 않는다. 이럴 때 만성 피로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이런 피로가 지속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래의 대표적인 것이 기억력 감태, 집중력 장애, 인후통, 염증이 생기는 거죠. 임파선이 붙거나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목 쪽에 임파선이 부어오르는 경우 또는 근육통, 관절통, 또 새로운 두통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증상들이 한 4가지 이상 발생을 한다면 그것을 만성 피로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성 피로가 이것이 증상으로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열거들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되는데요.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 이랬을 때는 단순 피로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는 일도 다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프로젝트도 다 끝났는데 이렇게 피로가 회복이 안 되지 했을 때 그런 만성 피로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인데요.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면 피로도 좀 나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이 피로를 좀 더는 데 도움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적당한 자극은 오히려 우리 몸을 각성시키고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서 피로를 회복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밸런스를 이미 깨트려버린 운동, 너무 과격하게 지금 나의 피로를 넘어서는 운동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운동 중에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과 강하게 하는 운동을 교대로 하는 방식이죠. 이것을 점점점점 늘려가는 방법이 만성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운동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뭐 과하지 않은 운동, 그런 운동이 좋겠고요. 오늘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참여가 높은 것 같은데요. 먼저 미니제리맘님께서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만성 피로. 음식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단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중국 고사에 보면 원숭이 새끼를 이렇게 데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쫓아왔던 어미 원숭이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것이 바로 단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뇌하고 장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성 피로는 지금 뇌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시상하부라든지 손가체에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이것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장건강이거든요. 장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식이 습관, 영양, 먹는 것을 개선해야지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아요? 우리가 피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뭐죠? 단 음식이거든요. 달달한 음식에 이 피곤한 걸 벗어나기 위해서 달달한 음식을 찾는데 바로 이것이 쥐약입니다. 쥐약이란 거예요? 네. 어쩌면 마약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달달한 음식은 마약처럼 잠시 피로로 회복시켜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만성 피로로 더욱더 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군요. 단순당과 또 당으로 바뀔 수 있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만성 피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만성 피로에는 부신 기능과 갑상선 기능들이 활성화되어야지 좋아지는데 적당한 아미노산, 즉 단백질이죠. 그리고 적당한 지방이 충분히 잘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 왜냐하면 저도 주변에 일을 하다 보면 동료들, 피디들도 그렇고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이렇게 당 땡겨 하면서 초콜릿 같은 거를 드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초콜릿 먹고 싶은데 변명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많이 필요한 단계에 좀 당길 때가 있습니까? 그럼요. 뇌는 에너지를 딱 두 가지만 쓸 수 있는데 당하고 캐턴이라는 에너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 에너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 피로나는 것이 이미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다 보니 또 많은 일을 하게 돼서 에너지가 더 떨어지게 되면 정말 당이 갈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약과 같다고 표현한 거죠. 미국에서 한 연구에서도 보면 이 초콜릿을 먹었을 때는 단 것을 먹었을 때랑 마약을 먹었을 때랑 뇌 부위가 같은 부위에서 반짝반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각성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금방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으로 안정되는 뇌를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럴 때는 그럼 뭘 먹는 게 좋습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당이 올랐다가 쉽게 당이 떨어지는 이런 것을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단순당과 탄수화물을 아예 좀씩 적게 먹고 방금 얘기했던 단백질과 지방량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양 곤장량들이 점점점점 탄수화물 함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많은 분들이 처음 아마 접한 사실일 건데 당이 없을 때 초콜릿 단 거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 3876번님. 어깨 위에 곰 5마리가 늘 올라가 있고 목 뒤가 뻐근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피곤이 가시지 않아서 예전에 누구 말 듣고 한방 간 청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제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간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해독입니다. 많은 독소들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목어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가 쌓일 때 경직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젖산이라든지 이런 노폐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들이 간을 해독해줬을 때 좀 더 좋은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물론 간만 해독한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해독했을 때 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렇군요. 8406, 피곤하면 비타민 B 고용량인 밀크싯을 먹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매일 복용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셨는데. 네, 비타민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힘든 작업일 수도 있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타민 B 고용을 먹었을 땐 너무 좋아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만성 피로가 있는데 먹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하는 분도 있죠. 비타민 B 고용은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몸에 대사 기능을 돌려주는 비타민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만성 피로가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타민 B 고용을 많이 보충해 줬을 때 좋아지는데요. 이것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적당히 조금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내 몸에 미네랄이라든지 다른 영양소가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많이 돌려주는 비타민 B 고용만 많이 먹었을 때는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원료는 없는데 계속 기차만 돌리고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타민을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빨리 다른 것을 찾아볼 필요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좋아진다면은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혹시 병원을 가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기능의학에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리 몸에 부족한 미네랄과 비타민들을 검사를 해서 그것들을 충분히 채워주거나 또 너무 넘쳐 있는 건 오히려 억제해 주는 방법들을 같이 겸하게 됩니다. 네. 저 다음 주에 가도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0518번님. 저 같은 경우는 두통이 심해서 매일 진통제 두 알은 기본으로 먹고 하루 시작하는데 관자놀이 부분이 너무 아파요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좀 만성 이런 피로 같은 부분에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두통이 거의 80, 90%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두통을 대부분 긴장성 두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긴장성 두통은 바로 만성 피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같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오게 되면 근육을 많이 경직시키게 되거든요. 이 근육 경직이 관자놀이에서도 근육이 있게 되고요. 이것은 후두부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육들이 경직이 되면 이런 두통들이 지속이 되니 그냥 진통제로만 이것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제대로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만성질환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또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의원 송재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2번 모래 숭어였고요. 저도 궁금해서 봤는데 이 숭어생선에 금반지가 정말 껴있네요. 아무튼 주인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8138번님. 이 방송 재밌네요. 퀴즈 내고 정답까지 알려줍니다. 선물 받고 싶어요라고 새싹 청취자분이신데요. 이분 저 선물 드리죠. 자 0199번님. 여기 정보 맛집이네요. 퀴즈로 알아가는 상식이 쏙쏙 들어옵니다라고 하셨고요. 2584번님. 너무 힌트를 대놓고 주셔서 보냅니다. 선물 넘쳐난다는 말 믿고 보냅니다. 97945번님. 너무 심하게 떠먹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0506번님. 이제 지금쯤은 좀 뽑아줘도 된다. 정답자 뽑고 계신 거 맞죠? 저희 제작진이 다 지금 뽑고 있고. 0506번님. 선물 드리죠. 이분도 드리겠습니다. 2140번님. 선물로 아르가노일 도착했어요. 먹었더니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8166번님. 요즘 노래 보기가 왜 최영진 아나운서님 직접 안 부르시고 오디오로 나옵니까? 라고 하셨는데. 안 할 거예요. 2098번님. 오늘 저녁은 회로 고고. 주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푹 쉬시면서. 또 피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이 함께 부른 숭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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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